뉴욕 기다리쌤입니다. 신년을 맞이했습니다. 2021년도가 되면서 우리는 또한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과 다짐을 하기 마련입니다.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형태에 있어서 상대에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노력해보거나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갖추는 나의 일련의 계획이 되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참 괜찮은 사람으로 내 자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첫 번째입니다.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 방법입니다. 사람들은 주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? 받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? 네 그렇습니다. 답은 뻔하게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을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또 사람이 많기 마련입니다. 받은 것을 좋아하는 만큼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잘 잊어먹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받았고 다른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받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 것만 기억을 합니다. 돈을 빌려줬을 때에도 내가 돈을 빌려준 것만 기억을 하고 내가 남한테 베풀었을 때에도 베푼 것만 기억하는 게 대부분입니다.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.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상대방한테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남한테 무엇인가 받았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꼭 기억하고 그 사람한테 그 기억에 대해서 받은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? 자 두 번째입니다. 상대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. 두 번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이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과 또 큰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교통사고 또 길에서 운전하면서 너의 상황이라고들 알고 계실 겁니다.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내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다 보면 언연중에 나도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가 잘한 것 같고 나의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해서 잘못만을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.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상대에 대해서 반려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칭찬보다는 잘못되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는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. 내 스스로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과오를 가지고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참 없습니다. 용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자존심이 세서 일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살면서 내 스스로가 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잘못했습니다. 다음부터는 반성을 하겠습니다.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?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시면서 자식을 혼내고 있는데 뻗댕기는 자식이 더 이쁘신가요? 스스로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.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 그 자식이 더 사랑스럽습니까? 물론 결론에 가서는 둘 다 사랑스러운 자식이겠지만 매를 맞으면서도 뻗댕기고 뻗댕기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꼭 예전에 어릴 때의 내 모습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식을 보면 이제는 부모와 자식관계가 아니라 사람관계만큼이나 짜증이나 하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. 사람 사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대방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건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라는 나의 스스로를 본인이 인정하는 사람. 그런 사람인 경우는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사람도 많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으로는 세 번째입니다. 상대방이 질문을 하고 무엇인가 부탁을 했을 때 짜증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.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연인관계에서는 가르쳐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부부관계에서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니조차 묻기가 싫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상대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질문을 했을 때 짜증 내지 않고 질문을 답해주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.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한두 사람은 꼭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사시면서 상대방이 무엇인가에 SOS 어려움을 처해서 부탁을 했을 때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 때 설사 그 사람이 무식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한테 짜증 내지 않고 배려있게 답변을 해주고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. 우리가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무엇인가 주문하면서도 굉장히 망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웨이타와 웨이트레스를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어떤 질문을 해서 이것이 좋을까요? 오늘 셰프 스페셜이 무엇인가요? 오늘의 베스트 음식, 추천 음식이 무엇인가요? 라고 물었을 때 따뜻하게 아주 찬찬하게 다정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웨이타와 웨이트레스에는 조금 더 팁과 그 후한 미소를 주고 싶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대인관계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짜증을 내지 않고 답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야. 라고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? 자, 네 번째입니다.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투덜투덜 되지 않고 밝고 명랑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가 예전에 어릴 적 만화 영화에서처럼 투덜투덜투데리오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투덜이 투덜파파스머프, 투덜이 투데리오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늘상 매번 투덜투덜, 투덜,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하신가요? 그 사람들 주변에 더 있고 싶으신가요? 그 사람한테 더 맛있는 거 한번 먹자고 얘기하고 싶으신가요?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. 주변에서 살다가 보시면 투덜투덜 짜증내는 사람보다 말과 행동이 항상 밝고 명랑한 사람,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. 내 스스로의 마음이 습족하지가 못한데, 내가 이런 시대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데, 내가 어떻게 투덜 되지 않고 살 수 있겠어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마음 하나 먹는 거, 마음 하나 생각 바꾸는 거,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종이 한 장 차이로 해서 내 스스로가 마음을 바꿔먹는다면,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. 그렇지 않을까요? 말과 행동이 항상 밝은 사람, 그 사람을 보면 나 스스로도 항상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, 그 사람만 보면은 왠지 즐겁고 기분이 좋은 사람,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하루가 간지 모르는 사람, 자,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. 그 사람의 모습, 내 모습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대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 부류의 모습,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어려운 일이실까요? 아니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이실까요?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나, 두 개 채워서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중년 이후의 이민생활, 중년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뉴욕히다리쌤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,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